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각은 국민과 싸우게 했다는 상식밖에 오기인사라고 비판했고, 서영규 최고위원은 전면 개각하라고 했더니 싸움꾼을 데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신 후보자가 국방정책 전문가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선 극구 성향 집회에서 한 발언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방어했습니다.